이 사람들 양보 안 할 겁니다. 이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관위가 양보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경욱 전 의원이 낙관적으로 보지만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끝까지 투정하지 않으면 이걸 얻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국민의힘의 김상훈 특위위원장이 받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덜커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리는 힘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전부입니다. 알파이자 오메가고 시작이자 끝인 겁니다. 그거를 갖고 있어야 부정승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더하셔가지고 김상훈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고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더 차릴 수 있도록 댓글도 남겨주시고 단톡방에 여러분들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한번 여러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국민의힘은 모르는 채 하며 누구 한 사람도 말하는 국회의원이 없음에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 이분은 김상훈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위위원장께서 김용빈을 불러서 김용빈을 불러다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방법을 2주 안에 작성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0년 전에는 개인 인감도장을 지참해서 참관인으로 역할을 열심히 하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정조작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해서 그리고 수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조작 선거를 알면서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투표 폐지하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서 수개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서커스장의 대원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말 우습게 되고 나라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4월 10일 총선에 반드시 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거 부정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체력과 자들은 무조건 행보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윤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할까요? 많은 국민이 부정성을 믿으며 그것은 상식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또 부정성으로 국민의 힘이 찌게 되면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일당의 부끄러운 이름과 함께 문행했던 윤 대통령의 이름 세자도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획될 기회는 이번 한 번뿐입니다. 미추홀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남영희가 출마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건수한 차로 낙선했는데 선거 다음 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고는 이틀 후에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발각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한국을 꼭 지켜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함께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게 2주일 내에 방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다려보죠. 민경욱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낙관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도 훨씬 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공세적으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세상 인심이란 것이 조석으로 변합니다. 4월 10일 날 저녁 선거에 진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한동훈 씨는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선거지면 비대위원장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당대표는 사퇴하고 4월 10일 날 황주한 씨 그냥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선거에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다니면서 국민들이 박수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거에 이길 수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우파를 찍어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동훈 씨는 인기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상대방들은 부정선거의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연대통령 뚝배기 제대로 깨겠네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씨는 황교안 시즌2입니다. 신선한 바람만 일으키면 선거 승리할 걸로 착각하는 정치 아마추어입니다. 숫자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숫자 조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보이는 민중들이 아무리 한호선을 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핵심은 그냥 두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찍는 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헛수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열심히 돌아다니면 되는 거죠. 그거를 관철하지 못하면 한동훈 씨는 99.99% 패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99.99% 욕을 먹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 분을 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두 분을 진짜 우리가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국힘당에 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날인해가지고 민의가 투표를 통해서 반영되는 여러분들 제도만 장착이 되면 무조건 국힘당이 이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계산해보면 국힘당이 압승합니다. 부정선거를 눈감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범입니까 부정선거를 공범끼리 끼리끼리 먹고 사는 나랍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날고 뛰어도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부산 방문한 날 민주 부산 10석 보도 못 봤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기관 손본다는 보도해석이 안 됩니까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황을 착하게 보셔야 됩니다. 상황을 공부 잘하는 머리하고 말 잘하는 제조하고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상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볼 수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 박사님 덕분에 국민의힘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위회의에서 2주 이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위한 대책수리반을 제출하기로 협의했답니다. 민경욱 tv에서 방송합니다. 믿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날 작가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몸에 배어있는가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 항상 생각해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내놓는 것하고 거의 같은 일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파워를 다 상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지난 9분의 부정선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다 발각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과 선관위의 수뇌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악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은 잔인하고 질긴 겁니다. 그들은 피일차일 미룰 것이고 다음 또 2주에 만나고 다음 주 2주에 만남에서 결국은 총선 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가름하게 될 겁니다. 그 인간들은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인간을 절대 낭만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2020년 4월 10일 이후부터 지난 3년 9개월간 이름도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매진해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참말한 적이 보는 거 없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모두가 윗선이었고 모두가 조작이었고 모두가 사기이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의 놈이나 아래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그냥 윗선 조작 그냥 행상 복원 투표지 행상이 복원되는 투표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덕놈들이죠. 김용민이가 그냥 내 투표관리관 개의 동장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면 인생 한참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봉규 tv에 나와서 무슨 소통을 해 주십시오. 마야님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선관위가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 하나 정도 이러면 대통령이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수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말을 가지고 당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 선거마다 10번 정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냐 말이에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성화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실이나 국힘이 여러분들 제복 한 2박 3일 정도 입 딱 다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왜 하냐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직무유기를 해온 겁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한 4, 5일 전에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선관위 여러분께서는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일체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나 못하냐 이야기죠. 그거를 뭐 무슨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수사 내가 대통령이 수사라고 했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 많지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등장하고 6월 1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 세력들이 얼마나 쫄았습니까 조작값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중심이 된 대통령이 겁나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당부 하나 못합니까 입은 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방송을 보면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떠들고 나면 그게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좀 봐야지 전문가니까 다 맞는 모양이다 어리석으면 고생을 하는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목이 실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불쌍하고 내도 불쌍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아홉 번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지금도 먼저 해결을 못해 또 열 번째 부정선거를 당하니까 병신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인쇄기로 찍는 투표관리관 도장이라고요 기가 찹니다 도장은 찍으라고 있는 것이 인쇄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장은 직접 찍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인쇄라니 말도 안 됩니다 윤 대통령 지금 용산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기로 돌리는 이런 후진국형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인쇄기로 그냥 돌릴 거면 선거관리관 도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선거관리관도 필요 없죠 투표제는 뭡니까 인쇄에서 나오는데 투표관리관이 그날 투표소에 있는데 도장 뛴 데 시간이 걸립니까 뭐합니까 인간들 참 대단한 거죠 정말 악한 겁니다 북조선도 악하지만 남조선의 선관위 사람들은 진짜 악한 거예요 악한 거에 맞서가 못 싸우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불의의 한 가지를 모르는 국민이면 누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겁니까 자기 참정권이 박탈대가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뭐죠 남이 정해준 지도자를 모시고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걸 그냥 덮는 인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도층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를 2주 내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대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김상훈 국민의힘 특위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좀 힘을 이렇게 더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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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